네, 흥미나요 햇살의 작곡가 신대성 주목음악회 고인의 음악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분들과 함께한 시간 자, 이제 마지막 무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마진해준 슬리공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흥미나요 햇살의 작곡가 신대성 주목음악회 그 대미를 장식할 증거입니다 국민가요 햇살을 부른 국민가수 송대원 씨를 소개하면서 저희랑 불러납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햇살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원의 음악을 통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